에이틴 엔틴 세븐한 에이틴 너무 자는데? 세븐한 에이틴 이러면 도와있는 멤버들이 못 일어나네 아 졸려 아 졸리네 광주 세븐한 에이틴 됐나? 좀 한번만 더? 너무 귀여워 아까.. 사실 나는 형조심 한 번만 더 멋있어가지고 미켄이 너무 귀여워 한 번 더 해봤네요 한 번 더 해봤네 한 번만 더 할게 너무 잘생겼다 세바넨 에이치 좋았다 좋았다 잠깐만요 우리 에이치님 여기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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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치님 세바넨을 더 크게 외칠 수 있잖아요 맞죠? 네 인내디 해주세요 알겠죠? 세바넨 에이치님 아니야. 더 크게 할 수 있어요. 그럼 10번 보여줄게요. 민호씨, 세븐넷! 에이틴! 오케이. 세븐넷! 에이틴! 잘했어요, 잘했어요, 잘했어요. 자, 오른쪽 한 번 해볼게요. 오른쪽. 오른쪽. 하나, 둘, 셋. 세븐넷! 에이틴! 왼쪽, 왼쪽 줄 수 없잖아요. 잘하는데? 왼쪽, 왼쪽 줄 수 없잖아요. 세븐넷! 에이틴! 에이틴! 뭐야! 멋있어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그러면! 그러면 이제 저희의 이름은 많이 들은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에이틴이가 저희에게 세트 마이네임 외쳐주실 수 있나요? 네, 좋았어요. 3, 2, 1, GO! 세트 마이네임! 에이틴이! 저희 에이틴이 무슨 방법도 되어있습니까? 아, 안되죠, 안되죠. 되죠?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. 하나, 둘, 셋! 세븐넷! 에이틴이! 에이틴이! 아, 큰일! 홍준씨 뭐하고 계셨어요? 네? 뭐하고 계셨어요? 홍준씨만 해볼게요. 홍준씨 다음대로 없어요. 홍준씨 혼자 뭐하고 계신 거예요? 오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? 네. 홍준씨, 세븐넷! 에이틴이! 홍준씨! 자, 이렇게 우리 에이티즈에이틴이 서로 이름만 불러줬네요. 그쵸? 네. 아, 저 오늘 이름만 불러준다는 거 제가 신비와 관계가 있다는 뜻 아니예요? 그쵸, 그쵸, 그쵸. 약간 애정이 느껴지는 별명 같은 거 있죠. 그쵸? 혹시 멤버들 불리고 싶은 형 같은 거 있어요? 네.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스다! 바보우농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보우농아 에이팀님들 한 번 불러주세요 바보우농아라고 하나 둘 셋 바보우농아 좋아요? 또 있는 사람 별명 불리고 싶은 사람 있어요? 종호식이 없어요? 종호식이 있어요 하리보 공돌이 너무 귀여워 하리보 멍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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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조무야 조무야 하리보처럼 세 만남 해주면 에이팀 하리보처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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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 배경은 최근에 생긴거 아니에요? 뭔데요? 최근에 생긴거에요? 네, 최근에 생겼어요 뭔데요? 커비요 닮았다 닮았어요? 닮았다! 한번 보여줘요, 보여줘 하나, 둘, 셋 지금 사기가 커비 안으로 들어갔잖아 그냥 사기 따라가야 돼 오케이, 알겠어 아아아아악 너, 이쪽으로 위험해 됐어 어머, 반대가 가! 반대, 반대 안 가! 반대, 반대 아, 책임이 그 말 자, 하여튼 저는 저는 그래도 역시 에이틴이가 뭔가 이렇게 갑자기 불러도 좋지 에이틴이랑 딱 불러주는데 제일 좋지 않나요? 기분이 되게 좋아요 맞아요 형은 좀 특이 났어요 왜요? 딸라라가 넘어질게 있잖아요 아, 그거 풀어졌어요 아, 풀어졌어요? 아, 풀어졌어요? 아, 그래서 막 본거에요? 아, 역시 우리 사기 역시 이 친구가 마이크를 몇 번 해보는 줄 아세요, 여러분? 네 이 친구가 괜찮은 친구예요 헐라헐라 할텐데 마이크를 하나씩 해보고 아, 근데 구하크 네, 구하크를 열심히 한다는 거니까 좋습니다 아, 좋습니다 좋아요, 그러면 여러분, 다음 친구는 딱 세븐에잉 한 번 더 외치고 우리 에이티즈 에이티즈 이름 한 번 더 듣고 딱 힘 받아서 다음 무대 좋죠, 키워드로 파죠 좋죠, 좋죠, 좋죠 자, 이제 거의 공연이 막 봐지니까 여러분 크게 한 번 봐주세요 하나, 둘, 셋 에이티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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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티즈